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 최근 MZ세대의 디깅 소비 문화가 발전하면서 팝업 스토어가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팝업의 성지인 성수동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달간 약 50개의 팝업 스토어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 열린 덕버스트 슬램덩크 팝업 스토어는 오픈하자마자 하루 입장 인원의 예약이 마감되었을 정도이죠. 하지만 팝업 스토어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예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SNS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알기가 어려운 정보인데요. 팝업 스토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타트업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지도 기반 실시간 핫플레이스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ZCT인데요. 실시간 팝업 핫플라이브 지도 플랫폼 프레잼을 개발하여 출시했습니다. 프레잼은 위치를 기반으로 팝업 스토어나 핫플레이스 현장에 대한 실시간 질문 답변 기능 핫플라이브 정보 업로드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제공 중인데요. 소비자들은 인기 있는 팝업 스토어의 운영시간이나 위치, 이벤트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기업들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팝업 스토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윤민창의 투자재단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의 근로자가 셀카의 360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건설 현장 곳곳을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을 3D 디지털 트윈 플랫폼 서버에 업로드하면 실제 현장과 똑같은 3D 가상 공간이 생성되는데요. 관리자는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설계도와 다른 시공 오류를 찾아내고 작업을 지시하죠. 공정관리 분석 화면에서는 현재 시공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국내 3D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 큐픽스가 제공하는 큐픽스웍스를 이용한 모습인데요. 큐픽스웍스는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실제 현장과 같은 3D 디지털 트윈을 가상 공간에 생성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를 이용해 현장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실시간 관리할 수 있으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죠. 건설 현장 기록 관리뿐 아니라 조선업이나 제조업 등 디지털 트윈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전문가도 쉽고 빠르게 3D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누구나 360도 카메라만 있으면 실내외 구분 없이 현실 공간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가상 공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3000평가량의 공사 현장을 촬영해 3D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데 드는 시간은 약 20분에 불과하다고 하죠. 전체 매출의 90% 이상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 ENR 최상위 20위 건설사 중 70%가 큐픽스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신한 벤처 투자와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프리미어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3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외 여행자 수가 증가하면서 여행 산업이 다시 활기를 잡고 있습니다. 관광 여행 시장은 트래블 테크의 발달로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행의 패턴을 바꾼 트래블 테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GPS 기술을 활용한 여행 플래너 서비스입니다. 기존 대형 여행상은 가능하던 디지털 전환을 중소형 여행사에서도 가능하게 도와주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 곳 있는데요. 바로 트래블 커머스 플랫폼 어딩입니다. 어딩은 29가지의 템플릿과 50여가지의 컴포넌트를 기반한 웹빌더 시스템을 통해 반응형 여행사 홈페이지 구축을 개발자 없이 무료로 DIY할 수 있는데요. 티켓, 숙박, 호텔, 체험 상품 등 구성하기 어려운 자유여행 상품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운영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행사의 예약관리 및 정산 등이 가능한 ERP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정표와 관광지, 호텔 정보를 미리 등록할 수도 있고 예약 정보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사가 ERP에 상품을 등록할 때 네이버, 카카오, SSG 등의 대형 플랫폼의 상품이 API 연동되어 노출 판매가 되면 중앙 관리할 수 있는 채널링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현대의 상화제 보험으로부터 시리즈비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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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